오늘 영상은 뉴진스의 ETA 뮤비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갑자기 뮤비 리뷰라고 해서 가벼운 뮤비 감상이나 팬심 영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니 한 번쯤 봐보셔도 좋은 영상이라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뮤비 안에는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뮤비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친구에게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하는데요. 네 남친이 다른 여자와 썸씽이 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돌리는데 화면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들이 오마이갓 하며 호들갑을 떨며 이런 전화를 걸어온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흥분해서 차를 운전해 오죠. 이때 친구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보여지는 건 어두운 터널 안에 지나는 검은색 차에 타 있는 뉴진스 어두운 터널은 앞이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차는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것, 부정적이게 부추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연인을 의심하는 친구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각 같죠. 끝이 보이지 않고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서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은 차에 타 있는 아군인 듯 적군인 친구들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끔 몰아가죠. 매운 얄미운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친구인 것 같은 지인인데 도와주는 것 같고 조언해 주는 것 같은 그러나 이런 불행을 묘하게 몰아가는 것 같고 보소해 하는 것 같고 관심 못 써보이면서도 계속 관심 갖는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주유소에서 모여 춤을 추는 걸 보면 의심에 불을 붙이는 단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침내 현실에는 밤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 속 마침내 오후도 아닌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 상태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죠. 분간이 어려운 깜깜한 때가 되자 친구들 혹은 사람들은 마치 경찰인 것처럼 다가와 도와준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친구는 그 방향을 따라 맹목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갑니다. 이때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게 확실한 상태입니다.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죠. 나쁜 짓을 한 게 확실시 돼버렸습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유진스는 또 주유소에서 춤을 춥니다. 불을 붙이게 된 것에 신이 난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광기어린 운전을 하던 친구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여자를 동시에 차로 치게 됩니다. 친구의 차는 이후에 어두운 숲길을 운전해 갑니다. 어두운 숲길에서 친구가 보고 있는 건 오직 자신의 차 헤드라이트 뿐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 더 로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기나긴 숲길을 운전해 가는 장면이 나오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가족은 숲길을 벗어나려 하지만 끝내 모든 건 숲 안에서 이미 끝났었다는 것이 결말이 나오는 영화인데 마치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기나긴 숲길을 지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오직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을 거란 확신에 의존해서 남자친구와 여자를 트렁크에 가둔 채 운전해 갑니다. 트렁크에 남자친구의 스카프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직 이 둘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치었을 당시에도 이 둘은 살아있었고 트렁크는 아직 닫혀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때 차의 방향을 바꾸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왜 주행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의심만으로 시작된 질주를 자신이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는 절벽 끝에 차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느 운 나쁜 그리고 어리석은 한 여자의 불행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의 얼굴이 뉴진스의 멤버인 민지와 하니의 얼굴로 바뀝니다. 이것은 여태 플라잉 몽키 같았던 뉴진스 멤버들도 사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을 옮기고 그러는 아무나가 그 덫에 걸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히 남일에 대해 말한 걸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말에 쉽게 흔들린 어리석은 친구가 저지르는 성급한 남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친구의 얼굴이 뉴진스 멤버들로 바뀌는 순간 그 일은 단순히 특별한 누군가가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쉽게 남의 불행을 나몰라라 말을 옮기는 바로 그 사람도 방관자도 플라잉 몽키도 똑같은 실수로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에서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들일 수 있는 누군가는 마침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죠. 여기서 죽음을 맞는 건 일방적으로 의심을 받았던 남자친구와 여자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여자가 정말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뮤비 중간에 플라잉 몽키 같았던 뉴진스 멤버의 눈에는 이 둘이 정말 연인처럼 가까웠지만 카메라를 실제로 갖다 댔을 때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인다는 추측과 부축임만으로 주인공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주인공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죽고 말았죠. 차에 탄 여자는 정말 주인공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남자친구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면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진스의 뮤비는 남일에 대해 쉽게 말하고 남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에 대해 쉽게 판정하고 판결하는 그리고 거기에 쉽게 반응해서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결말부터 내버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주인공 하지만 그 주인공이 그런 부축임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비극과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얘기를 하는 것은 프랑스 영화 형사에겐 디저트가 없다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끌레는 4명의 남자를 한날 한시에 부릅니다. 이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남자친구들인데요. 그녀가 남자친구들을 부른 이유는 그녀가 결혼을 하려는데 한 남자를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굴욕적인 선언에 남자친구들은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법 하지만 끌레가 매력적인지 남자친구들은 끌레에게 매력발산을 해서 끌레와 결혼하는 걸 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끌레에게 매력발산을 할 때마다 남자들이 죽습니다. 정말 죽을 상황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습니다. 끌레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죽는 거죠. 끌레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끌레의 집에서는 계속 살인이 일어납니다. 끌레의 집에는 시체가 생기고 그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파티가 일어나고 끌레는 최악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 집에 형사까지 등장하죠. 다 정리되었다 싶은 순간 등장한 형사 앞에 끌레는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는 사실 끌레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형사와 끌레가 잘 되려는 순간 형사마저 정말 의도치 않게 끌레의 의도치 않은 살인에 의해 죽고 맙니다. 이 영화의 끝에 끌레는 친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는데요. 뉴진스의 뮤비 끝에 전화를 거는 소리와 이 영화의 끝에 나오는 전화배 소리가 연상이 될 만큼 똑같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감정에 휩쓸려 오직 한길로 운전했을 때인데요. 그런데 뉴진스 뮤비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휩쓸리는 사람의 비극은 물론 그렇게 휩쓸리게 하는 사람들 역시 휩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나 누군가의 부축임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휩쓸려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직 트렁크는 열려 있음을 아직 사실 확인할 시간이 있음을 생각해 볼 것과 남의 불행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 역시 그 불행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 잔인하게 굴지 말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뉴진스의 여덕이자 뮤비 시청을 좋아하는 핀볼 이펙터입니다.